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아! 아 잠시만 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유튜브 여러분들 주노입니다 오늘은 럭키발러 럭키발러 길뚜라미는 마인크래프트 이겁니다 길뚜라미 이건데 여러분들 럭키블럭인데 이게 무슨 럭키블럭이냐면요 네온 네온사인할때 그 네온 럭키블럭인데 굉장히 특별합니다 좀 새로운 럭키블럭인데 조만간 이걸로 럭키배틀을 진행하려하구요 여러분들 한번 아프리카분들이 지금 별로 안계셔가지고 시청자 운 봐드리기가 좀 모호하네요 하지만 오늘 한번도 이 럭키블럭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레온 럭키블럭 첫번째 럭키블럭 몇개부터 제가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 와우 아 이런식으로 럭키블럭이 떨어집니다 보셨죠 방금 여러분들 에메라지 블럭이 주위에 떨어져 이런식으로 주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한 모드입니다 자 오 뭐야이거 무기가 우와 무기가 이거 뭐지 뭐야이거 뭐 뭐죠 이거 뭐야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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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출수있나 이거 오 미치해 여기 계급캠인데 허어억 자 바주카파같은데 데미지가 들어가는건가 자 이거는 이..어! 어 뭐야 어 뭐야 누가 때리는데? 이거는 뭐죠? 오 여기 쏘면 뒤로 밀려나네요 거의다 어 신기하네 이게 총을 쏘면 뒤로 밀려나네 어 신기하다 잠시만요 럭이 살짝 걸리기 때문에 씨알 좀 쐅시다 자 됐고 스탬프는 다 다 아시고 아 석염 쓰레기 뭐야 이거는 자 이것도 모르겠고 자 그 다음에 아 좀비 아 좀비한테 쏴보자 아 데뷔지 안들어왔네 와 미치게 센데요 이거는? 으어어어 자 됐고 자 몇 개가지만 까보고 시청자분들 한 번 운을 좀 받으겠습니다 자 58개 오 이렇게 떨어지구나 금이나 그런게 오 다이아 당연히 다이아 위에 간지라게 하나 올려주고 갑니다 뭐야 아 그냥 골렘 자 골렘 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분신술하네 자 그 다음거 아 네드웨이별 자 그 다음 오오 오 굉장히 많아보이는게 워케는데 뭔지 봅시다 아 낚시도구 도구세트 자 금옷 금갑어 쓰레기고 뭐여 뭐야 뭔소리야 51개 뭐야 자 그럼 몇가까지만 까고 운을 받을겟습니다 와우 소리좀 줄이자 어우 깜짝이야 자 그럼 이제 한번 받으러 볼게요 자 일단은 어 뭐이렇게 여러분들 몇명 모두 들어왔는데 자자 핍사님 자 일단 핍사님은 금..금갑바 나오시구 아 제가 지금 목이 좀 아파서 얘 좀 진행하는데 좀 무리가 있으시죠 여러분들 자 봉봉은 기신님 어 도전거 나오네 아 개이득이다 빗키치구 자 그리고 로우스트리님 뭐야이거 뭐야이거 뭐야 갑자기 이거 왜 나와 뭡니까 이거 아 깜짝이야 뭐야 얘네 좋아 골렘 나이스 헤드샷 뭐야 저거 자 그리고 스크님 아 물갈목 헤드샷 자 그리고 020님 아 쓰레기 자 로우스트리님 아 쓰레기 자 두둠치님 아 두둠치님 아 두둠치님 왜그러세요 헤드샷 자 됐고 자 SW9060님 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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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샷 어 이거 뭐야 야 이거 갑바 좀 좋아보이는데 어 좋아 먹어주고 아 이거 썬고기 아 썬고기구나 어 선피쉬 파이어피쉬 이 파이어피쉬는 먹으면 불이 되나 그런거 없나 오 맞네 오와 화염정황에 걸리네요 오우 괜찮은데 자 명언자님 미친 tamban 미친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iment 뭐야 아 잠시만 아함ша 으아아아 땅 저기요 여기 좋지 않아 어 change 여기 미쳤네 맞 Gallery 미쳤는데? 자, 허파님 아, 돌포션 게이들 자, 쿠쿠 아, 쓰레기 자, 미야아카님 으아아아아아악! 플라이너! 아니, 얘들이 다 분신을 하네? 왜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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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없다 아, 화염정, 화염정 화염정 PC 오케이 오케이 좋아, 걔들 이거 먹으면 아프지가 않습니다 자, 다깝기때문에 제꺼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지가 않죠 이것도 뭐야 뭐야, 얘네네 아, 미친, 뭐야 이거 잠시만요 아아 고 자아 37개 뭐야 자아 30개 오, 럭키포션 게이들 오, 에픽포션인데요, 이거는? 오, 개좋아보이네? 아, 그래요? 야, 오리너골님 아아 뭐, 답단게 나왔는데 별로 안좋아보이고 아, 뭐 괜찮네요, 포션 자, 떼오님 저기요 아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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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픽포션 어 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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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게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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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물의 의진이었어요 오케이 뭐이야 저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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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압 시압 하아 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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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개사람 개사람이 넘어가네 저게 이제 뮤턴트 좀비인가요? 아, 뮤턴트 샌는다며? 자, 서비세에게 아, 감사합니다 저기요 뭐야이거 또 하아 야, 지금 뭐야아 아 아 아 뭐야이거 어디야 하아 하아 극혐이다 이거 아, 잠시만요 여러분들 저거 도망, 도망 좀 합시다 아 아, 야, 극혐이다 이거 어, 야, 야, 저게 무서워 잠시만 아, 야, 개무서워 진심 야, 오지마 자, 손 두개, 오, 나이스컴 버리고 어, 에픽스워드 뒤졌다 어, 이게 이게 미쳤네 이게 어, 저 뭡니까 저거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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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입니다 어, 이상한거 막 보내네? 어, 야, 개무서워 저거 저거 어떡하냐? 이거를 좀 자, 평화로움으로 좀 해놓고 자, 서른한개 까보겠습니다 아, 흙 아, 경험체 헤드샷 오, 경험체 말주네 자, 그면은 에아플님 에아플팬님 에이, 감사합니다 자, 동물의사자님 오우 레트로픽셀님 아우 이게 에픽무기인가 이게? 버리고 아니네, 에픽무기가 자, 26개 아, 신호기 아, 호박머리 아, 호박머리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뭐? 아, 금조각 철샷 하아 쓰레기 자, 20개 와우 와우 서경이네 자, 이런것때면 창렬이죠, 그냥 자, 여덟게 뭐야, 이거 다비드? 여, 다비드! 아, 그랬어 와우 아, 뭡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 미치겠네 오케이 아, 쓰레기 자, 견구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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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 아, 내일도의 별 자, 나머지는 제꺼좀 까봅시다 아, 쓰레기 아, 이거 좀 그만 나와라 야! 아, 미쳐! 아, 미쳐! 하바드자! 이게 진짜 같아 좋아 야, 에픽스워드 캐슬 잠시만 아, 미쳐! 아, 도와줘요! 아, 어딨어 아, 개헤치러워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좋아 아, 뮤턴트 저 뭐야 좋아 아이쇼! 헤드샷 아, 뭐야 이거! 자 어 헤드샷 와, 뭐야 이거 왜이래! 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나 혼자 움직여 11개 자 뭐야 어, 이런것도 나오네요 이거 집어넘기야 좀 쓰레기같은거네 자, 쓰레기물을 좀 집어넣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되요 자, 아홉개 뭐야, 이거 자, 여덟개 여섯개 여섯개 우와 와, 박쥐가 박쥐가 티앤치에 들고다니네 잠시만요 이거 뭐야 근데 전기가 빨래고 있다는 느낌이네 저거는 봐들 아이씨 아우, 저기 가라 헤드샷 여섯개 여섯개 여섯 에디션 자, 그리고 다섯개 네개 세개 두개 아, 또 럭키포션 에피포션 두개 아, 그리퍼 마지막 하나 아, 쓰레기네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레온 럭키블럭 다 까봐라던 64개는 어, 대충 뭐 이런거 나온거같고 이제 지금 이제 얼럭키 블럭을 좀 까보겠습니다 데우들 뭐죠 이거는?? 아, 기분 나빴네 헤드샷 한번 얼럭키 블럭을 조금 네, 얼럭키 블럭과 베일럭키 블럭 위주로 좀 까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거를 위주로 위주로 한, 까보고 어떤게 나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베리너키블럭은 베리너키블럭은 어 이런게 나오냐 뭐야 이런게 나오고 뭐야 오오 가라 뭐야 아 이거는 제가 해보니까 그 계속 그 반복된다 해야되나 베리너키블럭은 저게 계속 자 언럭키블럭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쓰레기 자 푸르르니 한번 봐드릴까요 푸르르니 아 강아지가 나오셨어요 와우 분신술 스캐라웃 아 요즘 그만 나와라 아 몇번째 우려보는가 이거는 아무것도 없고 아 여기 사이에 껴서 와 이런것도 나오네 에 에 야 저 손이 떨어지면서 사람을 죽이나보네 방금 제가 방금 저거는 하 극혐인데 뭐야 이거 뭐야 야 야 미친 야 이거 뭐예요 극혐인데 이거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공룡모음이야 뭐야 저거 극혐인데 자 공룡시리에 나오네 진짜 이 베리너키블럭은 무조건 이겁니다 진짜 웬만해서 이거에서 또 이게 만들어져요 잘봐요 여기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어 웬일이래 어 크리퍼 서로 싸우네요 못배틀하네요 즉사 못배틀 자 이것도 분신술 쓰겠죠 안쓰네 자 이게 또 뭐 나올지 이츠코인 어 아 슬레이더멜론 라고 도망치라네요 하여튼 뭐 이렇게 까봤는데 여러분들 네온 럭키블럭 어 일단은 어 뭐 각각의 신기한게 많이 나오고 방금같은 공룡시리에도 나오고 뮤턴트 좀비 슬렌더맨 등등도 나오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 부탁드리구요 어 일단은 이제 이거 이 영 이 럭키블럭으로도 이제 럭키배틀을 한번 찍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도회 럭키블럭 워드쇼케이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구요 뿅